이번 문제는요. 2019년 11월 43번부터 45번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 작문을 보려면 먼저 문제 유형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43번을 보시면 무슨 문제입니까? 순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글을 보면서 동시에 순서와 문제 같이 맞춰봐야 되고요. 자, 밑에 보면 무슨 문제? 대상 추론 문제죠. 역시 문제를, 지문을 읽는 동시에 풀어줘야 되는 문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내용 2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풀어야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략 짜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A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A 뒤에 나올 수 있는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리가요. live in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는요. baking bread, 빵을 굽는 거, 뭐를 위해서 for a hungry passerby. 여러분, passerby 하면 행인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행인을 위해 빵을 굽는 것이 it's a custom, 관습이었던 그런 작은 마을에 살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when one missed someone,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리워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고픈 사람이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요. 쌤이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여기서 베티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베티가 누군가가 그리워져. 그럼 내가 그리워졌을 때 그냥 집에서 울기보다는 뭘 하는 거야? 관습으로 지나가는 배고픈 행인들한테 내 그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빵을 굽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볼게요.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유일한 등장인물은 베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티 여기다가 넣을게요. be라고 넣을게요. 베티는요, 어땠냐면, 작은, 여기서 작은 애니죠? only son, 유일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living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있었고요. missed him a lot, 그가 너무 그리웠답니다. so she, 그녀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장인물의 여자는 betty밖에 없죠. b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베티가 어떻게 해요? bacon, extra love of a bread. 그러니까 빵에 여분의 빵을 만들어서 그리고 pretty, 그것을 어디에 뒀냐면 이제 그 창문 틀에다가 say 하면 창문 틀에다가 뒀습니다. everyday, 매일. for where, for one, 여기서 for anyone,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누구나 가져가기 위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매일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빵을 구워서 창문 틀에다가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everyday, 매일요. 매일 a poor old man, old woman 여러분, 그 나이가 드신 어르신인데 여자분이니까 우리 노파라고 할게요. 노파가 took away the bread. 빵을 항상 이제 가져갔죠. just murdering. 중얼거리면서요.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요. the good you do. 너가 하는 선행이 어떻다? comes back to you.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중얼을 거리면서 instead of expressing gratitude. gratitude 하면 감사잖아요. 감사 인사 말 없이 그냥 네가 하는 선행이 돌아올 거야. 되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맨날 빵을 가져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a 뒤에요. 그 다음에 나올 부분 찾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this time 2번에 instead of being irritated 여러분, irritate 하면 뭡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 대신에 이번에는 바리가 뭐 했어요? decided to offer a prayer 이 말은 이제 기도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녀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녀는 당연히 바리가 되겠죠. 바리는 pray for his safety 자신의 아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자, 그날 밤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자, 문을 툭툭툭 낙낙 낙낙 이렇게 노크를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as she opened it 자, 그녀가 문을 열었어요. 바리가 문을 열었고요. 자, 바리가 놀란 겁니다. 오케이. a, b, c 지금 다 b, b, b 바리가 되겠죠. 지금 우리 44번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가 oh, what a surprise 놀랐습니다. 자, 왜 놀랐어요? 뒤에 이거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 놀라다 부사적 논법이에요. to find her son standing in the doorway 여러분, 문간에 뭐가 있어서 서 있는 자신의 아들을 발견해서 놀란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b가 바로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이라고 얘기했던 거 보니까 짜증을 예전에 냈던 거야. 근데 짜증을 내고 난 다음에 아, 이번엔 짜증 내지 않고 기도를 드린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b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 여기 위에서는 b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체킹을 해놓을게요. 알았죠? 자, 가보자. 더 가보자. 자, 그가 그가 누굽니까? 음, 아들 아들이 had grown thin and lean 어, 여러분 되게 마르고 야위였대요. his clothes or torn 이 말은 뭐예요? 그 옷도 다 낡아졌고요. 자, crying and hugging her son 그녀의 애들을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울고 껴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bad이죠? 그녀가 준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뭘 줬어요? 자, 갈아입을 옷 줬고요. 형용사정 용법이죠? and some food 음식도 준 겁니다. 됐니?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을 만났어. 자, 이제 B가 있었고 이제 C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Not aware of gratitude. 흠, 감사의 말도 없고 안 하고 Betty got set to herself. 이게 뭐예요? 혼잣말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혼잣말을 했어요. 자, 하루는요. one day irritated 짜증이 났어요. 누가? 그녀. 누구예요? Betty죠. 잠깐, 잠깐. 그럼 어떻게? B가 짜증이 난 거니까 B는 기도를 드린 거고요. 짜증을 내는 거 대신에. 그럼 여기서 C는 뭐예요? 짜증 낸 게 먼저 오겠죠? C, B가 이렇게 와야지 B, C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짜증이 나가지고요.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녀가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했었어요? Stop baking extra bread. 짜증이 나니까. 여분의 빵을 만드는 것을 멈추려고 했는데 but 그러나 순 자, 곧 그녀의 마음부터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빵 다시 만들고요. keep doing good. 계속 선행을 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words of the poor old woman 그 노파가 했던 말 있잖아요. 너가 하는 선행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이 kept coming back to her.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이 계속 그녀의 귓가에 계속 들어온 거죠. 계속 맨 돌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녀가 두었대요. 빵을. 여러분 누가 둘 거예요? 마리가 두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약간 쌤이 지금 이야기를 너무 집중하면서 놓친 부분이 뭐냐면 노파라고 해서 등장인물 여자가 하나 더 나왔죠. 등장인물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늙은 여자 빵 가져가는 여자 그리고 빵 구워주는 베리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역시 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C D까지 베리이기 때문에 44번은 여러분 우리가 봐도 어떻게 E가 다른 베리가 아닌 다른 인물이 되어야겠죠. 자, 가봅시다. 자, 베리가요. 빵을 둡니다. 역시 창문 틀에다 두고요. 그 노파가요. 특허이 다시 가져갑니다. 평소처럼 가져갑니다. 역시 머러링 뭐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the same words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자, C 다음에 B 오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마지막 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fter taking some rest 자,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베리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티의 아들이 말했대요. 여기에는 베티의 아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서 베티의 아들이 등장한 거죠. 그럼 여러분, 베티의 아들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정답 어떻게? C, B, D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시면 올라가 보세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됩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됐니? 자, 여기 보시면 A에서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 우리 A, B, C, D 다 베티였죠? 그럼 E는 베티가 아닌 다른 인물이 될 거고요. 그 인물이 아마 D에서 드러나게 될 건가 봐요. 우리 여기서 등장인물이 둘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늙은 여인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휴직 취한 다음에 베티의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쓰러졌어요. 여기서 아 있어. 내가 봤습니다. 늙은 여자가 빵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했어요. 그녀한테. 여기서 그녀가 누굽니까? 노파한테. 자, 뭐 빵 조까리 조금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요. 주었습니다. 저에게. 뭐를 줬어요? 빵 전체를 준 겁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굽니까? 아, 역시 노파가 많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쌩 말합니다. 내 도움이 그녀의 도움보다 즉 내 궁피팜이 그녀의 궁피팜보다 더 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 다 줄게. 이렇게 준 겁니다. 자, it was than that. 여러분, 됐죠? 바로 그때입니다. 뭐가 그때였냐면 Betty가 finally realized. 마침내 깨달은 게 바로 그때예요. 뭘 깨달았어? 그녀의 말. 그녀의 말을 깨달은 게 바로 그때입니다. 너가 아는 선행이 되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그 노파에게 빵을 주는 선행을 했더니 결국 아들이 돌아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매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멀리 살고 있는 아들을 몹시 그리워한 거 맞고요. 소년과 아들의 소식 듣지 못했죠. for years라고 했으니까 아들에게 갈아입을 옷과 음식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she gave him the clothes to change into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분의 빵을 굽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만두지 않았죠. 그만두고 싶었으나 마음이 바꿨으니까 정답 4번 되겠고요. 결국 노파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뒤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